자, 멤버들 나와주세요!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. 어서오세요. 아유 너무 잘생겼어요. 자, 한 번씩 이제 자리를 잡아주시고요. 오늘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단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셋! To be a you, it's N.S.E.S.T.O!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일단은 먼 길 와주신 일단 기자 분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역시 우리 불꽃 리더답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A.S.E.S.E.에서 메인보컬과 네, 귀여운 내osing 막내를 맡고 있는 찬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A.S.E.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동훈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A.S.E.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준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A.S.E.에서 파워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김병관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와우씨 인사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에서 메인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와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리더 준씨부터 포토타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 다른 멤버들은 잠깐만 옆에서 대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준씨 일단 마이크를 먼저 전달해주시고요 오늘 리더이고 가장 먼저 포토타임 하는 거니까 이 포토타임 문을 시원하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께 먼저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동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이스의 리더 준씨의 포토타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서 봐주시고요 자 포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준씨의 표정은 뭔가 좀 시크한 악동인데 정말 좀 더 조금만 더 유쾌한 악동의 모습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컨셉을 바꿔서 자 유쾌한 악동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갑니다 하나 좋아요 자 둘 셋 아 귀여운 악동인데요 자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 3초 가겠습니다 자 포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마무리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리더 준씨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 두 번째 멤버 우리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동훈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동훈씨 오늘도 잘생겼습니다 어제도 잘생겼었고요 내일도 잘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예쁜 사진들 담으실 수 있게 포즈 멋지게 가보겠습니다 자 정면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도 포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도 갑니다 포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조금 더 악동 이미지를 부각시킨 포즈 한 번 더 갈까요 자 동훈씨 안에 표현하는 악동의 모습 포즈 가겠습니다 자 악동같은 포즈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 자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훈씨 수고하셨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멤버 어제 이렇게 또 아주 꿀잠 잤다고 하네요 와우씨 만나보죠 어서오십시오 자 와우씨도 활발하게 오늘 환하게 웃으면서 포즈 가겠습니다 자 정면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도 갑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와우씨 머리 색깔 정도 나오려면 탈색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아 정말 머리색만으로도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지 알 것 같네요 네 자 이제는 조금 더 밝게 포즈 악동같은 포즈 가겠습니다 포즈 갑니다 자 악동의 느낌이 나게끔 삐딱하게 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진짜 우리 와우씨 뭔가 만화에 나오는 웹툰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 같아요 자 마지막 3초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와우씨의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멤버 우리 병관씨 만나보겠습니다 아 제일 또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멤버이기도 한데요 자 이번 컨셉 악동 컨셉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멤버들이 뽑아줬는데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도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포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늘 계속 제가 추가 주문 드리고 있는 악동 포즈 자 가겠습니다 포즈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악동의 느낌이 물씬 나는 포즈 자 삐딱선이라는 노래로 가요계 에이스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우리 에이스의 병관씨입니다 자 왼쪽으로도 3초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3초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병관씨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에이스의 귀여운 막내 찬씨 나와주시죠 자 무서우세요 오래 기다렸죠 네 자 그래도 포즈는 미소를 잃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정면 포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도 가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악동의 모습이 나오는 포즈입니다 악동 포즈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아 엄마나 저거 갖고 싶어 이거 사줘 아니면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런 표준인 것 같은데요 자 넷 다섯 자 오른쪽 3초 왼쪽 3초 가겠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습니다 왼쪽으로도 갑니다 하나 둘 셋 셋 자 개별 컷 이제 막내 우리 찬씨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단체사진 촬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다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또 에이스는 다섯 명이 같이 서있어요 네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팀이잖아요 자 최대한 가운데로 좀 붙어 주세요 최대한 우리 준씨 쪽으로 가운데 모여 주시고요 자 에이스의 공식 포토타임 단체 컷입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 포즈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오늘은 이거 안 보여주시나요 아 공식 포즈 오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에이스의 공식 포즈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이 포즈를 볼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보고 있으면 너무 유쾌하고 즐거워요 오른쪽으로도 살짝만 틀어서 포즈 좀 보여드릴까요 네 자 에이스의 공식 포즈입니다 아 좋아요 오늘 팔 스윙 좋은데요 준씨 네 오늘 컨디션 좋아보이는 우리 에이스 멤버들입니다 자 왼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더 스윙 있게 하나 둘 에이스입니다 네 아 너무 시원하네요 시원하네요 네 자 마지막 한 컷만 더 갈까요 단체 악동 컷 자 정면 오른쪽 왼쪽 3초씩만 가겠습니다 자 단체로 우리 다섯 명이 모였을 때 그룹 악동입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아 준비한게 있었네요 저도 전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아 좋네요 자 뭔가 포인트 안무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최대한 모여주세요 최대한 모여서 포즈 가겠습니다 자 악동 컷 보여주세요 자 둘 셋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살짝 몸 틀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도 갑니다 하나 둘 아우 머리 아파 네 셋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섯 멤버들이 이제 포토타임을 마쳤는데요 이제 곧 이어서 바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삐딱선 뮤직비디오와 우리 멤버들의 무대 바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멤버들은 잠시 옆으로 대기해 주시고 잠시 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 단체 인사 드리고 준비할까요? 자 옆으로 가서 이제 준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우리 에이스의 이번 우리 제품을 빼고 계세요 우리 에이스의 이번 셀프가